이담이 잘 얘기해봐. 티라미수 먹으러 가자고. 응? 티라미수를 먹는다고? 레츠 레이스 투 더 버텀! 빕빕! 아빠야? 아빠야, 나 여기서 티라미수 사줘. 티라미수? 티라미수! 티라미수? 그거 다음에 하자. 그거 조금 비싸. 너무 비싸. 비싸서 안 된다고? 조금씩 사줄게. 자, 잘 놀이네. 이담이 티라미수는 밥값이야. 비싸. 아니야. 사러 가자. 사러 가. 레츠 고 겟 섬 티라미수. 레츠 고 겟 섬 티라미수. 레츠 겟 테라미수. 그 사운드 오더. 예스. 예스. 예스 마암. 예스 마암. 오케이. 아빠 지갑 열게 하려고. 아빠 따라가자. 할아버지 보고 사라는 거지, 지금. 평소에 하나. 올해 날이나 생일 날. 특별한 날 하나 사서 나눠 먹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김에. 발전을 왔는데. 저한테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 추억을 한 번 만들 수 있으니까. 다운 스텝스. 워호호호호호호. 알 라이트. 레츠 고 겟 섬 테라미수. 애들보다 크리스가 더 신나지 뭐. 애들이 뭐 할아버지 끌고 가는데 거의. 애들이. 애들이 할아버지랑 너무 익숙해졌어, 지금. 오, 아이 라이크 디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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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라이크 틀린 뱀. 근데 그 저희 시대의 아버지들은 잘 안 웃으셨어요. 그렇죠. 항상 진짜 제 기억에 아버지가 정말 활짝 웃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낯선 거야 아버지가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가시는 거지 가실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근데 민국이가 할아버지를 쫓아가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따라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쫓아가는 거야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손자가 오나 돌아봤는데 얘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활짝 웃으시네요 할아버지하고 포비 또 같다 아버지가 너무 풍경이 웃겨가지고 찍었는데 할아버지가 뒤돌아보셔요 활짝 웃으시네요 제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진짜 소중한 사진이 있어요 소중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 아버님도 그 느낌이신 걸 거예요 손님도 행복하고 할아버지도 행복하고 이거 윈윈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야, 그거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르네. 맛있겠다. 할아버지 오신 김에 할아버지 한국에 잘 오니까. 아니 본인은 안 사면서 할아버지가 산다니까. 점수 많이 따실 기회 드려야죠. 체라미수 3개? 체라미수 3개? 얼마야 3개가? 이 과일 생과일 올린 거. 그거 한 2개 하고요. I ordered you can check out. 그거 54,000. 그거 54,000. 왜 54,000? 카페에서 54,000. 54,000은요? 진짜 비싼데요? 감사합니다. 밖에서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티라미수 크네. 맛있다. 이거 너 처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강파. 땡큐, 그래. 할아버지 미국 가기 싫을 것 같아. 드시라고 또 추워. 아유, 찾게라. 행복을 드시고 계시네. 계속 그냥 수시로 안 해드려. 그래야 잘 이렇게 베푸실 거야. 입만 살았어, 입만. 루스가 베푸신가 그래. 루스가 베푸신가 그래. 그래. 맞는 말 하셨다. 아유, 지금.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서 좀 미소 좀. 메배라? 서린? 여러분, 쇼핑하고 싶어요? 어른부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뭐 사주고 싶어요. 그러게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추억이 영원히 가요. 이런 추억이. 할아버지한테 그만큼 태라미수 얻어먹었다는 추억이. 이제 어릴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추억이. 할아버지랑 같이 피아노랑 색스폰 합주가 오래 가요? 티라미수가 오래 가요? 아, 태라미수 오래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저한테는 완전히 멋있어요. 자본주의래, 완전히. 미국인데. 웰컴 투 창신동 왕구시장. 창신동 왕구시장. 토일마켓. 서비질러. 저런 데가 있네. 재밌겠다. 저게 처음이지. 애들한테 저게 처음이야. 우준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나도 우리 딸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재밌어하겠다, 진짜. 요즘 장난감이 어마무시해. 진짜? 어머머. 아무거나 사면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막 골라. 그래도 좀 신중하게 골라야지. 자, 애들 천천히 하나하나 보자. 에코랑이, 와. 오, 네? 대박이다. 에코랑이. 진짜? 우와. 우와. 얘네부터 예쁘다. 근데 좀 신중해야 돼. 얘도 좀 예쁜데? 역시 여자아이들이라 아시자기한 거야. 그런 거 못 지나가네. 애들이 진짜 아빠가 진짜 많이 안 사줬었나 봐. 그러게. 계속 걸으면서 애들이 불쌍하게 신중해야 돼. 아, 제가요? 신중해야 돼, 이게. 아, 좀 슬프다. 머리에 밖에 있어. 소비습관 가리실인 거예요. 예아. 아, 이거 시원하죠? 이거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 엄마, 사람 계실 때 항상 이런 마사지 해줬어요. 눈빛 마사지. 안 계시니까 이거 못 받고 있어요. 예담아, 세이린. 이거 좀 해드려. 많이 사주실 거예요. 많이 사주실 거예요. 그럼 많이 사주실 거예요. 목 쪽을 갖고 해. 아, 제가 그 말을 했나요? 이거 좀 해드려. 많이 사주실 거예요. 이거 좀 해드려. 많이 사주실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해드리면 기분 좋아지셔. That's kind of clever. 아빠는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셔. 음. OK. That'll put me to sleep. OK, how much is that? 시장 바닥에서 잠들 뻔하셨어요. Oh, look it. The cactus. 선인장? Dancing machine. It's a dancing cactus. It's a dancing cactus. Like Arizona. It's like a Mexican dancing cactus. It's like a Mexican dancing cactus. Yeah. 아, 말을 하는구나. Sorry. Next tim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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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하네. 따라하네. 그대로. Bye-bye. 오, 여기도 따라하네. 오, 신기하다. 오, 사방으로 따라하고 있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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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Good-bye. Good-bye. 우와. 봐봐. 이 외모쇠가 따라왔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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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것 같은데 왜 안으로 들어가지? What do you want? 이제 시작한다. You want that? 이제 시작한다. 펼친다 이제. 그래, 우리 손녀, 우리 손녀. 신중했던 거 풀어야지. 어, 들어간다 이제. 다 놨다가. 잘하시겠지? 잘하시겠지? Did you want that? It's... 와, 아치. 아, 소박해. 시계, 시계. 시계해. Here, I'll give you some money and you can... 소박해, 소박해. 7,000. 습관이 돼 있으니까 짠돌이 아빠한테. 갑니다. 비하실 거야. 자세히. 지금 입을 수 있는 건가요? Let me open it for you? 네. Maybe they get started, you can finish opening it. Let me get it started. There. Now you can finish, you just pull that down. 이건 나번이 직접 듣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와 저렇게 하니까 딱 대단하다 그래 그래 다 본 것 같다 You know how to put it on You're an expert So that's cute, it's pink 아유 예쁘다 쓰레기 인치가 버린다 Thank you, Grandpa This is a special day going with Grandpa If you see something else you want, you know Okay Say hello 메일아 뭐 찾았어? 아직? 아직? 신중하려고 그러거든 와우 They got all kinds of things here, look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가? 메일아 뭐가 뭐가 있다라는 거야? 스케이트포드 아빠 좋아하잖아 이거 1 플러스 1인가? 아빠가 좋아하는데 자기 것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스케이트포드 타는데 텔레포니도 스케이트포드 잘 탔어요 What about this? No No One for you, one for daddy No Yep Never? 예담아 그놈 그냥 자기 걸로 한다고 하고 아빠 있다, 아빠 줘 어때? 내 거라고 하고 아빠 나네 안 돼? 할아버지가 No 예담이 말만 하면 사주신대 딸이 양심적이네 표정이 금방 두다녔 어, 이건 뭐지? 우와 어, 하이 오, 방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재미있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오오, 비다 우와 We can put our secrets in here 아무도 못 보게 여기 안에서 비밀 오오 이거 장비린 거야 아빠 오랫 때 이거 많이 썼어 뭐 여기 구멍 있지? 여기 동전 놓고 이거 다 쌓이고 쌓이고 하면 진짜 떼돈이 되는 거야 떼돈이 된대 아, 예담아 이거 티끌 모아 대상이야 이거 여기 모이면 10만 원 넘어 500원짜리만 한숨이자, 한숨 9만 원 남았어 가방 살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사고 가방 살 거라 이거는 아빠랑 같이 쓰자 같이 쓰기 좋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럼 할까 봐 아니, 아니 내 거 사러 왔다니까 그래 내 거 사러 왔다니까 야, 딸한테 저런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빈대리 붙어요 좀 민망합니다 진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아버지가 나 딸한테 혼나는 아빠 또 처음 보네 초등학생 딸한테 혼나는 아빠 백컨 살 거라니까 마이크를 막 두드렸어 딸이 와봐 어 이것도 맥팩이야? 어, 다 맥팩이야 쓰고 싶은 대로 이거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아마 예담이랑 핑크도 어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사려고 하는데 세 세 쪽이 하나 이거, 이거 저거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거? 이야, 세 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응 위에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멋쟁이 할아버지야 고마, 고마! 제안 아시더라구 이거 봐 어, 어, 이담 들었어? 들었어? 입는 옷 맞춰서 입어야 되니까 다 사래 응, 깔맞춤이야 홍보하고 다리 진짜, 진짜 몽땅 따사 그래 그래? 아, 어떡해 너무 행복해 저, 이 가방 세 개 살게요 예쁜 거 봐, 잠깐 와 와 지금 크리스 업 됐어요 야, 이건 지금 너무 못됐다 왜요? 잠깐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거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 아, 지금 눌렀가 봐 아 아 정말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 딸을, 딸을 이용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들이 아, 됐어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뭐 이렇게 그래 좀 말려야지 야, 저게 다 사주실대 저거는 좀 아지지 않아 진짜 못 크리스 잘못했나 봐요 아, 진진 비통금이지 아, 내가 이거 다른 거는 내가 다 나와라는데 가자, 미안해 잠시나 또 하나, 둘, 셋 제 것도 때려야 돼 오, 세게 때려있네 브라인? 네, 세이프 네 개 다 하고요 이거 언니 거 빨리 나 이거 둘 또 아, 이것도 하나 하네? 아, 이것도 하나 하네 어머, 어머, 어머 큰솔 할아버지시다 네, 46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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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게 뭐야 야, 농장주 가게를 다 털었어, 지금 아, 이거 크리스마스 인 에이브럴 대박이야 땡큐 고마워 여긴 또 어디야 우와 심심하다 뭐야 이건 심심하다 여긴이 좋았어 또 어디야 오늘 날 잡았다, 애들 우와 또 들어왔어 와, 세린이가 놀랐어 여기야 초보들 여기 와서야 돼 어떻게 살 게 너무 많은데? 다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은데? 야,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좀 적당히 뽑아먹으면서 전략적으로 뽑아먹자 적당히 응, 가족은 사랑이니까 I've been in a toy store in a long time, so When we were kids, you never took us to toy stores Well, but we got you stuff at Toys R Us, so I remember buying toys Yeah 자기라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데려왔다 이거야 We got like, we got old like musical instruments Yeah Or things that were valuable Yeah For educational purposes Right So stuff like that Yeah Not just toys We didn't buy him any toys Pure toys No So this is a kind of a special experie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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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지 보석함, 보석함 You like that? I'm gonna buy this I'm gonna buy this I'm gonna buy this I'm gonna buy this Oh, what's that? Yeah 아까도 한모딸이었는데 어 Yeah Yeah 뭐야, 찾았어?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대박인데? 대박인데? 근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홈세트 좋은 것들 높이 있더라 좋은 것들 높이 있더라 좋은 것들 높이 있더라 오케이 이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가족끼리 So if we're lucky we'll get one meta gift, one serene gift and one family gift 오케이? Then we'll take this one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야 계속 웃고 계시네 오케이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 해드려 뽀뽀, 뽀뽀, 뽀뽀 아유 오케이 고맙습니다 tara 이런 건 다 녹아요 그냥 난리네, 그냥 난리네. 애교 잘 보냈어? 잘했어? Let's go. Okay, let's do it. We got him. I'll carry these. We're getting both of these. We'll go downstairs. 계산 돼 있으니까. 저거 무슨 도둑 같지 않아? 지금 뭐 털고 가는 도둑 같지 않아? 고맙습니다. That's quite a place.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Happy Grandpa visit. Oh, best grandpa in the world. 우리 아빠 최고. In the world. Best. I love you, Dad. In the world. 우리 아빠 세계 최고.